내 사랑을 위해 내 사랑을 위해 난 널 위해 오늘 밤에 날 예수여 너의 사랑이 난 더 깊이 난 더 홀로 해 내 하얀 사랑 내 하얀 사랑 사랑해 사랑해 한정지만 심장 have you 실패했어요 케이크였습니다 고객님 처음 본 계획 primary 네 그렇습니다 한정만 궁금하서도 오늘국에서 신분한 축하도 사랑 저의 사랑 우리 노래 나의 사랑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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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불러나, 노래 불러 날 부르며 수처럼 날아와 날아가쳐, 사랑에 속삭여줘 아, 대단합니다. 오늘 아까 우리 리틀 노래를 하는 거 처음이에요.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예, 시작 끝에 저도 저 가고 오겠고 노래를 하려면 아스파가 다시 시작되네요. 아니, 뭐 원하시는 노래고요. 응산도 그렇고 왜 미모니, 이런 미모니, 어디서 아니면 어떻게 제작한 거에요? 아니, 어린지 태어난 분들한테 차려졌어요. 응산도 들려줬어요. 이렇게 마음이 착합니다. 응산도 들려줬고 응산도 들려줬어요. 응산도 들려줬어요. 우연히 성공하지? 네, 공작에 있어서 난 그런데 다시 시작되네요. 잘한다. 만난 분들 우연히 성공하지? 그 맘지이니깐 아 아 저기요 나는 이제 김종인씨가 한 얘기가 있어요 왜요 오케이 다시 한 번 진짜 잘하더라고요 사랑곡곡을 얘기 했잖아요 네네네 방제라고 부르고 해보세요 조용히 우리 선배님들 무대 하실때 이렇게 서서 가만히 다녔는데 정말 너무너무 잘 어울리신 커플이신거 같으니 제가 공격하는 차원에서 계속 서서 시켜봤습니다 아 근데 저쪽은 같은 팀은 아니잖아요 안녕하십니까 142미를 드디어 하고 있어요 이번 분이 뭐예요? 아 진짜요?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저희 팀 만화 100팀 2개 100팀이 승리했습니다 혹시 저희 선배님이 오늘 처음에서 이러시는 분은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아까 생각하신 분이 김병희씨 가사도 틀렸어요 아까워드서 참 들어가야되는 분이 들어가고 이게 말이죠 제가 보기에 농중돌아져도 다 갔어요 하하하하 여하님 대화 중 아 예 신사위원분들이 전부 청축 누룩 같아서 100팀 한 분이 아하 저희 애기까지 한 분이 두 분이 나와서 제가 연결했습니다 아무튼 먹었는데 아 아무튼 먹는데 별거 아니죠 좀 수고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저희한테 또 점수 좀 살리고 싶습니다 아 네? 네 아 진짜 안 돼 아 진짜 안 돼 아 자꾸 여기 색깔 보면서 자기를 다 하는 거 같은데 우리 다 하고 prepares 하고 다른 사람 정한은 아니죠 내가 정신이야 우리가 1위를 이기고 있는 것 같애요 손 바닥에 써놓으신 거 아닙니까? 자, 사랑하는 우리 양구주관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대화하는 사람들이 기대도 했었는데 네, 아쉽습니다. 근데 뭐 걸펴로만 좀 필요해요. 하지만! 다음 패션! 다음 번에 나오실 친구들은! 가수로 vind 전자가 기쁘니 오 마! 사랑한다는 마음을 떠올라 좋아한다는 마음을 떠올라 아니야 아니야 난 싫어 난 다 죽이는 거야 행복한다는 마음을 떠올라 나의 마음을 떠올라 내가 함께 함께 내 마음을 떠올라 내가 사랑한다는 마음을 떠올라 흠! 흠! 소원하나만 해도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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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! 오늘의 마음이 되어서 잘해를 따라해주세요! 흠! 오늘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의 마음이 되어서 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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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